김동성 그리고 김마빈. 2등을 할 거면. 이렇게 되면. 2등을 할 거면 잘 봐야 돼요. 2등을 할 거면 잘 봐야 돼요.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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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회. 전체 소위가 바뀝니다. 현재 전체 포탈 1위. 김동성. 김마빈. 승리 소감. 우선 아들하고 나와서 이렇게 장애물 경기에서 우승해서 너무 좋고요. 저도 좋아요. 축하합니다. 크레딧.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요고. 우승했어. 당연한 우승했어. 되겠어 되겠어. KBS